윈도우 텐이예요 저 윈도우 텐 어 박성웅 어 반가워 좋아하던 만화 슬램덩크 좋아합니다 슬램덩크 2시에 멈추네 딱 보니까 어제도 딱 2시쯤에 멈췄던 것 같은데 아니다 어제는 그 전에도 멈췄던 것 같아요 꼭 이게 2시에 멈추는게 아니고 뭔가 정각이 되려고 하면 뭔가 그 멈추는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영상 직접 예 제가 편집해서 올리죠 KT 인터넷 주기적으로 튕김 아니요 저 포맷을 오늘 했는데 오늘 포맷하고 바로 방송했거든요 깔린게 스타 스타랑이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두개 끝이에요 뭔가 포맷을 했는데 안고치시면 이거는 뭔가 꼽힌 램이나 이런게 문제가 있나 근데 이거 왠지 수리전 가도 못잡을 것 같아요 이거 추가 3토스 초이스였어 컴퓨터 예 새로 주문 주문했습니다 컴퓨터 주말쯤에 아마 올거에요 주기적으로 인터넷 끊고 아 KT 일단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나중에 검색해볼게요 일단 KT는 맞아요 KT는 맞고 오케이 오케이 KT 좀 삐종 5K Q10 털브 털브 수 없모 드디어 스크를 끌어야지 아... 참 헬프 방어이 너무 신기한... 포트 너무... 저... 아꼈다 참 셀들 있네 이게 아 이거 빈집어 가버렸네 캐롱 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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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풍지 에헤이 풍지 에헤이 풍지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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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스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스타를 안할때도 2분씩 멈추거든요 에 딱 아까 2분정도 딱 멈췄거든요 스타 안하고 그냥 인터넷만 하고 있을때도 2분정도 멈춰요 아 근데 이게 포맷하고나서 좀 괜찮다고 생각해가지고 난 고쳐진줄 알았네 또도지네 근데 이게 뭔가 문젤까 자 이 컴퓨터는 뭐 이제 곧 바꾸긴 한데 이게 가족들이 쓰든 누가 쓰든 일단 그걸 고치고 싶은데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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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적으로 좀... 청소도 좀 했거든요? 이런 키스나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찾아봐야지 gewirr 나로 갈로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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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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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바이오닉으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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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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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와. 우와. our forces are under attack. 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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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서 이게 드랍을 한번 가야되는데 토세가 덜 깨 싸돌아 댕겨 쟤 캐리어 이거 왜 또 캐리어를 하러 왔어 그리고 풍량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